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갖고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평상시에는 뭐 돈벌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잠시 폐업을 했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지금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1000%짜리도 있지만 보통 400%, 300%, 200%씩 다 쳤거든요 다 쳤는데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이 현재 지금 만원인데 현재가가 천원이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따먹어도 무조건 이거는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 왜 우리가 흔하게 따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 그런 얘기들 이제 아마 자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종합주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종목들만 제가 지금 싹 골라낸 겁니다 이때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골라내듯이 그래서 지금 234탄째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이때 추천했을 때 이때보다 이때는 잠재자산 대비 보통 2토막, 3토막 난 종목들 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7토막, 8토막이란 말이에요 많은 거는 9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사게 되면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 보통 기본이 1000%죠 그런 종목들만 지금 다 제가 선별을 해서 추천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000% 이상 터지는 종목들만 제가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 하실 분은 절대 추천 받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4, 5년 이상 끌고 가야 1000% 이상 수익이 날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제가 카페를 개설을 다시 했었는데요 30년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최다의 카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수십만명을 보유하고 있었던 카페 방장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14, 15년동안 카페를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다시 이제 카페를 차렸는데 그때 추천했던 종목 2012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카페 소개를 보면 카페 소개를 보면 나오죠 여기 2011년도 4월 25일이라고 카페 개설한 날입니다 이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했거든요 2011년도에 카페 개설을 하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 500개를 제가 골랐고요 500개를 그렇게 해서 꼭지 못할 것까지 다 홀딩 한 겁니다 여기에는 4000% 2000% 짜리들 동영상 들어가서 클릭하시면은요 추천한 날짜 저희 카페 회원님들 평균 단가 그리고 제가 3년 4년 5년 동안 홀딩 하면서 시향 분석했었던 자료 댓글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다 500개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요 시리즈가 끝나고 요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해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해 먹을 게 없으니까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60탄을 아 240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 그래서 2016년도에 이거 꼭지 목표가를 다 친 종목들은 다 팔아먹고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240개를 추천을 해서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안 온다 국가부도 사태가 안 오니 4, 5년 동안은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이 주식들을 다 팔아먹고 이제 이 주식을 사라 그래서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때가 다가 오니까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뭐 국가부도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누가 다 믿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거지만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4년 동안 수익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 드리고 그래서 때가 돼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제가 지금 10일째 됐습니다 1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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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10일